윤성렬에게 한말씀 해주세요. 윤성렬이요? 한말씀? 네. 꺼져버려. 꺼져버려. 당장 꺼져버려. 김건이. 김건이 같이 세트로 꺼져보세요. 한동훈. 당장 꺼져버려. 윤성렬 정부 6개월 살았는데 이거 9번 더 못살겠어요. 아, 빨리 그럼요. 한동훈. 한동훈이요? 그러니까 외회부터 야쿠르츠처럼 같이 꺼져버렸어요. 다시 꺼져버려. 싹싹 꺼져버려. 다 꺼져버려. 여러분들 거리로 나오세요. 다 다음 주 천국 축회 아시죠? 네. 여러분들 거리로서 위하여 건강해집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